금성아, 눈을 감아보렴 지금 게임 중인 거 안 보여요? 지금 눈 감으면 게임 져서 끝난다고요 게임을 끝낼래? 목숨을 끝낼래? 게임 끝났어요!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죠? 눈을 감아보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그건 너의 미래란다? 왜? 그니까 게임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엄마는 밥이나 차려 엄마,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그건 엄마의 미래예요 뭐가 보이는데?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인다고요? 응 뭐가 보이는데요? 참교육실에서 금성이 참교육하는 모습 응? 응? 으아아아악